천능아 사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참사한 지에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천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터리로서 상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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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